오늘이 지금 4일째 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홍림아 찍기 시작한지가 아직도 다 만개하지는 않았네요 겨울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 홑겹이라 아주 이쁘죠? 요즘 계량종인 겹꽃이 아니고 이게 옛날 홑겹인 홍매화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도 많이 있구요 보이시나요? 아주 이쁘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직접 보면 더 이쁜데 화면은 별로 안 이쁘더라구요 햇빛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햇빛이 있으면 되게 이쁠텐데 지금 제가 좀 늦게 나왔더니 햇빛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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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해 보세요 예 이쪽이 잘 핀 것 같은데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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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죠? 네 역광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? 네 네 전체적으로 잡은 건데요 전체적으로 잡은 건데요 여기도 이쁘네요 당겨 볼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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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가까운 거 한번 보실래요? 가까운 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